우리 마음이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지? 마음이 아줌마 이제 못 봐요? 아니, 곧 볼 수 있을 거야 당분감만 몇 번만 기다리면 아줌마 볼 수 있어 기다림은 참 좋은 거다 알지 우리 마음이? 기다리면 아줌마가 와요? 그래 기다리면 곧 좋은 일이 다가오는 거야 아줌마가 마음이 가까이 없어도 우리 마음이 늘 지켜보고 있을게 마음이가 아줌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? 마음아 저기 저 나무가 동화책에 나오는 나무 친구 닮았다고 했지 아줌마가 보고 싶으면 저기 저 나무를 봐 저 자리에서 항상 우리 마음이 지켜보고 있을게 저 나무가 지구 아줌마 나무예요? 우리 마음이 씩씩할 수 있지? 우리 마음이ved 우리 마음이 뇨 이게 당연히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